왕의 얼굴을 안 드러내는 이유가 뭔지 알아? 고자에다가 세상에 둘도 없는 상등신이래?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했네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왕이 자기 생일날 왕경거리를 돌아다닐 거라고 우리야 시합 한 판 하지 않겠소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오 우린 화랑이오 무인들이 감히 신국의 법은 골품입니다 개소리입니다 자네가 화랑이 되고 자네 진심은 뭔가? 백성은 나라를 위해 걱정하지 않는데 군주는 백성을 걱정하는 나라 저도 걸어봐야 왕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